우리 매장은 요리로 밈을 표현한 세상 하나뿐인 퓨전 레스토랑입니다. 5년 전부터 오마카세를 선보였고 6개월 전부터 특별한 밈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짤들을 하나의 플레이트에 담아낸 요리입니다. 고객분들께 다양한 요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리적 가격에 획기적인 밈종합선물세트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사시미 6종 숙성애고요. 밈 9종 식사를 제공합니다. 밈 9종 식사를 제공합니다. 밈 9종 식사를 제공합니다. 밈 8종 식사를 제공합니다. 밈눈 9종 식사를 제공합니다. 밈 8종 식사입니다. 1종 식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스와 박스는 식사의 방식과 구성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모든 메뉴는 기본에 충실한 정성과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성적인 부분에서 밸런스와 조화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박스와 도마 모두 되도록 자연에서 오는 우드 소재와 도자기를 사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시면 됩니다. 춤추는 소리 부재는 봄이 오는 소리이고요 되도록 한 달 한 달 새로운 초밥을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셰프로서, 화순 국민으로서 제 자리에서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